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우리 도표 문제는 시간을 아껴야 되고요. 5번부터 쭉쭉쭉 올라가면서 실전에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5번이 정답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번 정답이었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50세에서 64세의 그룹은요. 자, the percentage of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냐면 Thriller, Mystery, Crime을 보는 이런 범죄류? 요 Thriller, 요류를 보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was twice, as he's이니까 2배만큼 컸다라는 거죠. 자, those who 어떤 사람보다 호러를 보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보다 미스테리나 크라임 보는 유해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2배는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50에서 64세 그룹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자, 마지막에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호러랑 그치, Thriller, Mystery, Crime이 2배만큼이다 라는 표현을 보는데요. 여기 검은색, 여기가 Thriller고요. 그리고 호러는 지금 요 색깔이죠. 자, 그럼 이게 2배예요. 28에 곱하기 2는 뭐예요? 그치, 56이죠. 그럼 2배가 안 되죠. 그쵸? 그래서 2배가 아니라 2배가 안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MBC 뉴스 이베이의 외모 클립입니다. MBC 뉴스 이베이의 외모 클립입니다. 아멘